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의 2차 가해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 보고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